음악 오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코엑스호텔에서 제2차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 고위급 회의가 열립니다.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은 지난해 6월 미국의 주도로 각 국가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한 예방, 탐지,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약 23개 국가가 함께 모여 출범했습니다. 제1차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9월 미국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에볼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대처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에는 토마스 프리든 미국 질병관리본부장, 케이지 후쿠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 브라이언 에반스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차장, 피터 장그라프 유엔 에볼라 측임 대표 등 보건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복지부 측은 제1차 워싱턴 회의가 눈앞에 닥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면 이번 제2차 서울 회의는 이러한 노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로 전 세계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위기 대응 영향 강화를 위한 보건 안보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의 논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보건 안보 구상의 정신과 비전, 그리고 협력 방안의 틀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의 형태로 발표하고, 향후 국내 방역 체계 개선은 물론 진일보안, 국제보건 안보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 전 세계 국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가 최근 현대자동차 임직원과 함께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0일을 밝혔습니다. 플랜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의 현대 코이카 드림센터에서 현대차 전국서비스센터에서 선발된 우수 엔지니어와 서비스사업부 임직원 등 총 17명이 엔진, 셰시, 전기, 진단장비 등 현대차 핵심 기술을 활용한 정비기술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대상의 이번 교육은 기초이론을 비롯해 최신기술 교육과 엔진, 셰시 등 단품 진단 및 탈부착, 진단장비 작동법과 테스터 제작 등의 맞춤형 정비 실습 교육을 통해 현지 교육 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특히 램프 테스터기를 함께 만들고 실제 차량에서 직접 점검해보는 활동과 대구서비스센터의 정비사가 직접 만들어 온 수동 변속기 교보제를 활용한 교육은 현지에서 큰 공감을 끌어내기도 했으며 캄보디아 현지 딜러점의 엔지니어들도 함께해 업계 선배로서 정비 비결 등 각종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플랜코리아 관계자는 현대 코이카 드림센터는 기업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저개발 국가 등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게 해주는 이 같은 활동에 더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내 적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지구촌 빈곤 퇴치 시민 네트워크 주체와 경실련 최재천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내 목표 수립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경제, 환경, 사회로 주제를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경제 토론에서는 노동과 농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실련 노동위원이자 경기대 경영학과 류성민 교수가 노동에 대해 발제를 맡았습니다. 류 교수는 경제 성장에 비해서 고용노동의 질적인 성장은 열악한 데다가 정부의 정책 또한 양적인 일자리 창출에 치우쳐 있다며 양적으로 장시간 일을 하는 방식보다는 창의적인 방식의 질적인 노동을 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토론에서는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해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전력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인구가 20억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접근성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토론에서는 복지, 복원, 도시로 분야를 나누어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경실련 정책위원장이자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서순탁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거비용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싸다며 2030년까지 완전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주거공간과 빈민촌의 재개발 추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정권들이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약속하고 있음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국제위원장이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태균 교수를 자장으로 진행된 토론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련된 정부나 기업의 각 부처에서는 이 목표에 대해 얼마나 세부적으로 알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모두 동의하면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오디웨이브TV 손태정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